수만 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전화금융사기와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대전경찰은 8개의 허위전자상거래 사업체를 만든 뒤 가상계좌 6만 4천여 개를 생성해 이를 전화금융사기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브로커 총책 48살 A씨 등 13명을 구속, 1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이들이 가상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세탁한 범죄 자금만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